11월 28일 대림 제1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장선가는 91번입니다 동정마리아에서 한세가 없어서 원조들이 성주에게 허락하신 무시아를 보내소서 거지러운 세상이 방황하는 우리 드네 당부함을 들이사 우리 주 없어서 네 오늘 미사 지향으로 생미사로 양서연 마리아 막달레나의 영입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김명예 마리나 가정을 위해 김종대의 뇌졸중 빠르게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청하고 임성태 요셉이 성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청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영입관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백승철 다미아노 감사한 인사드리고 윤종국 가브리엘 감사한 인사드립니다 최혜빈 의식불명 상태의 손녀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연미사로 김동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연옥 영혼을 위하여 송점순 마리아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성우 아길로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이상찬 손말악 안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김현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요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도단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혜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애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잘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복도다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공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건의로 여러분에게 지시해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의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가 파도 소리에 사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만치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더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토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야수님 전래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해는 가, 나, 다, 해 중에서 다해입니다 새해 첫날이니만큼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뭔가 연말이라서 전래력이랑 좀 안 맞아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말마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 수많은 복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싶나요? 어떤 복? 네, 하느님 복 받고 싶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좀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청해야 되는 복은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인으로 건강해지는 복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는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이 무서운 이미지로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에서도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날로만 인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은 약속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 1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은 하느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래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4주 뒤에 새롭게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붕 천재의 창조주를 저는 민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번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민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민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대림시기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이신 주님 분단의 아픔을 걷고 있는 저희 결회를 돌보시어 남과 북이 세계 속에서 서로 경쟁력을 기르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 발전 속에서도 빈부의 격차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굽어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힘을 모으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많은 일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원성가는 219번입니다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서름 다 바치오니 내 하늘 예수 희생 보사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잠시 지날 세상도 주를 영원히 모시오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고통을 즐겨가며 우리 chastro-cho-لX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재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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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요한 크리소스 토모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삶과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의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 나으리다 신령 성체의 기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에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밤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의 성사는 이 맵밤 내 손째를 받아 먹어라 내 손째를 받아 가셔라 나는 생명이오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내 손째를 받아 가셔라 내 손째를 받아 가셔라 내 손째를 받아 가 personas YoYo when some hair 이름을 받아 가셔라 내 손째를 받아 Nawde 내ство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지나간 일들 저희가 잘못했었던 일들 저희가 이 시기 동안 다 떠나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신앙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해 은총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불사이보 교우분들도 영육관에 건강하시길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관은 95번입니다 그를 지여 내쉽ぼché 전투 주시오 신도의 영원하신 광명이시여 온누리 구속하신 예수님이여 당신께 비용 많이 들어주소서 3종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렘미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찬사의 아렘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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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